그... 나 하는 거 보고 한 시간 전... 두 시간 전에 이거 하는 내가 레전드라고 복귀하는 애들은 머갈이 없다고 그랬는데 들어와서 게임하고 있잖아 걔넨 발로란 타는 거거든 다통 게임이야 다통 게임 아 요새 할 게임... FPS 게임 없어? 알고요 진짜 그냥... 스페이퍼 리즌 들어간 거 아니면 진짜 없어 서둘너텍 서둘너텍이라며 서둘너텍... 같은 소리 하시네 진짜... 열팍치게 서둘너텍 아 에바야... 서둘너텍 니 비교할 게 없어서 치 조용히 나가... 저기한테 졌다고요... 삥방인데? 설방 보러 간다 여기 없는데... 섹서모크 섹서모크 센터 조용 센터 조용 센터 조용 난 둘 다 나갔다... 핵과 다 했다... 누님... 다음에 셀 겁니다 다... 나이스 으아... 으아... 이기 시작했네... 우리가 다 했다... 에휴... 습다... 흫... 야 핵 만나면은... 그 소리 싹 사라질걸? 진짜 나 어제... 어제 나 핵 만나고 진짜... 막판에... 멘탈 터지는 줄 알았다... 더실에서... 칠라 딱 따니까 우리가... 칠대 2... 1이었거든? 칠대 6까지 따라잡고... 걔가 폭사해서 겨우 이겼다... 그... 피스나로 반응 한 번 못했잖아요... 나 어제 진짜... 걔 라풀인데... 근데 보이는 즉시 대가... 개곱박이던데? 칠 조용... 여기 띠 하나 있어요? 센터 보러 간다... 아... 우리 아구린 보러 가네... 인데 이거? 어... 띠요? 응... 아... 그냥 보고 있을걸... 13 둘에... 티빌 하나? 13 세명? 13... 절대 있는데 이거? 응... 무시해야 돼? 버릴 건 버려야 돼... 쪘어... 이게... 브레이킹이 안 되니까... 이... 우리 둘 빼고는 다... 다 그냥... 팀이라고 생각 안하는게... 계속 편해... 빨리 빨리 3명 더... 데려오세요 엄마... 에이... 친구 없어... 다 접었어... 아... 걔네들... 일하고 있었걸? 아니면은... 쉬고 있던가... 칠하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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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센터 보러... 센터... 2번 몰라야 된다... 2번 하나... 2번 하나... 몰라요라 하는 수치 그냥 나왔네... 2번 빠진듯... 2번 빠진듯... 2번 칼... 나이스 다운... 스펀은거 같은데... 어 뭐 하나 더 있어 2번에... 적배... 적배... 적배 둘이에요 이러는... 아까 수나 하나랑... 방금 라프레이라는... 적배 둘이에요 적배들... 이거 또 뭐하는 애들이지? 아... 아... 적배... 센터다 이거... 나가면 안될거 같긴 한데... 응... 간다... B쪽 하나 더 있는거 같은데... 센터에 떴네... 안아닌가? 에... 그니까 이제 B쪽으로... 다 같이 땡긴거 같은데... 이거 이게... 에이 들어가면... 어... 11쇼? 이거 잘못된거 아니면... 11쇼? 에... 아 맞네... 11쇼... 에이... 내가 못본거야? 뭐하니라 그런가? 드디어... 눈이 멀었다... 옛날에 안그러셨는데... 아휴... 피곤해서 그래... 오자마자 밥먹고... 피곤하다... 탕... 피곤해용... 피곤해용... 우리 애가... 세나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B에 가서... 왜 둘다 그냥... 미드센터를 보는거야? 에휴... 시발거... 센터 보러간다... 아 니가 볼거야? 어... 일단은... 우리 애... 7번 나갔다... 7번 나갔어... 에이 B에요 B? 어... 니 빠지자마자 바로 센터 오는거 봐... 개소름... 나이스? 13 다운이고... 이것도 쓰나 있을텐데... 없나? 모르... 끝에 있나보다... 이거 13 조심... 아... 15 여기... 음... 이게 B만 보면 되는데... 13에 갇혀있는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 맞네 13 맞네... 13인가 보다... 총쌌어 방금... 아... 반피 반피... 13 안에 오른쪽... 감사합니다... 아 난 분명히 헤드 쪽으로... 맞춰놨는데 왜 안맞았지? 이 손이 문제겠지? 아니죠... 블랙스코도 문제인거죠... 이 손이 문제인거죠... 이 손이 문제인거죠... 어디서 갓겜을... 갓겜이라뇨... 갓겜이라뇨... 아싸보단 괜찮아... 간겜이죠... 반겜... 그냥... 솔직히 아싸보단 괜찮아... 총 쏘는거... 아싸 되게... 뭉퉁해... 쏘는게... 아니 뭐... 타격감은... 이거 따로 올건 없긴 하죠... 근데... 불스가 타격감은 진짜... 불스가 짱임... 아! 나 반샷 맞음... 7 쓰나... 아... 아 뭐야... 여기 센터 들어갔는데... 커렉터 하나랑... 센터 센터... 나이스... 커렉터... 야 에이 먹혔어... 에이 먹혔어... 에이... 반샷 맞았는데... 에이... 반샷 맞아도 순한데... 어... 3발이면 충분하죠... 3발 같은 소리야... 뭐야... 삐설... 삐설이야? 아니네? 삐설에 삐설... 에이 씨발... 선생님 있을거 알았는데... 6번은 따줄줄 알았더니 못닿네... 야 우리 방어야... 야 근데... 방언데... 아... 옵제 실화인가? 오우 보이기... 에이... 쓰다를 안들었잖아요... 우리 쓰다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지금... 아 없는데? 나... 남아있는거 아니야? 아까 3명이였는데 누나까지... 얘네들이... 현실의 벽을 느꼈겠지... 아니 꼭... 쓰나 들고... 설치다가 빼는 애들 많더라... 오우 나이스... 나 센터로 빠진다... 야... 홀 먹겼다... 에이... 오 끔다! 아 6번... 아우 씨발... 언제 들어왔어... 6번하고 설 때 쪽에 있다... 아니 이게 헤드가? 어... 나도 헤드 때렸는데... 어후... 심장 안좋아... 아우... 물만... 나이 먹으면서 생각하는건데... 나이 먹으면서 생각하는건데... 이 세상에서 물이 제일 맛있는거 같애... 물같은 쏘주죠... 뭔 개소리야... 물이라고... 아니 물같은 쏘주죠... 오... 한명은 그래 잡았네... 되게 용감하지 않냐 얘? 점프하면서 들어가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기 우리 옛날에 뭐라고 불렀지 저기를? 구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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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허리가 뭐여... 저거 올라오는데요... 에이 들어가는... 어... 저기 이름은 뭐라고 했어... 커넥터에요 커넥터... 그 말고 다른걸로도 말하지 않았었나... 그... 저는 커넥터라고 불렀는데... 아 몰라... 나 다른애가... 다르게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더라... 0번... 0번... 어때요 0번 괜찮지 않아요? 센터 하나 더... 센터 하나 더... 센터 하나 더 있나 보다... 센터 하나 더 있나보다... 슈빌 허리 쪽 싸운다 아니야... 도돌... 도돌이래요... 뺐나 본데... 적배까지 뺐네... 12번 나이스 잘하는데 역시 오브이야 그럼요 그럼요 A에서 막 돌아온다던가 하는거 아냐 이 새끼 13도 없고 우리 친구 돌았는데 없으면 A쪽인데 10호는 없냐 10호 몰라요? 저 있네 얘네는 뭐 한명 죽으면 내정조나 계속 그냥 죽었던 자리 있는데 제사 지내나 지방명이야 저기 죽은 친구들이랑 대우하나봐요 B일까 A일까 에이 세나가 둘인데 B가 해야죠 세나가 세명이네 이봐 아니 얘네들 자신감 뿜뿜하네 할 자신있나보지 뭐야 괜찮아요? 통하지마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오 땋네 역시 오브이야 얘네들 벌써 죽기 싫어가지고 뒤로 빼는거 봐라 ... 뒤측이 하나 왔네 네... 거기 11S 없으면 몰라요? 나 안 보던 적이 11S 어디 있나 본데? 누나가 연막 간 거예요? 아니다 아니야 있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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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뒤치기였어 냄대? 여기서 12초 조심 센터네 슛 나이스 한 명, 한 명 이슬이가 개 편하네 됐어, 혼자 하는 것보다 편하지 아, 혼자 진짜 개 안 걸렸다니까 저도 나 처음에 뭐 받았는지 아냐? 울프야 울프, 울프 1 받았어 그 여기까지 온 것도 이용하시네요 울프 1 받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계속 반복했어 미치는 줄 알았다 진짜 센패스 빨리 갔으면 갔고 이거 좋댔는데? 센패스 안 간 것 같은데? 구형 아, 이거 딴 데 봐야겠는데? 아, 이거 딴 데 봐야겠는데?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센터 안 보이고 센터 아래에서 지금 가셔야 돼 어, 아래에 있을 수 있어 잘못 갔네, 엄마? 삐아나 아, 여기 서랄까 어? 피체? 계단에? 계단 올라와요? 계단 올라갔어, 벌써 어 으으으, 바이터 하이 하아암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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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나 그거 켜져있어, 잠깐만 하하하, 나 이거 조준성 사용 안하거든? 하핫 조준성 사용 왜 하내요? 아니, 그 고정 있잖아 안 벌어지게 이 존나 벌어져가지고 이시만 한때도 못 맞췄어 나 본거 아니지? 봤어요 눈거렸네 너가 좀 내려라 우리 아까 그.. 멜로서 들고 있더래 응 재밌어 너도 할래? 꼭 저런만 하는 애들이 어.. 귀 아픈데? 우리 커넥 같다 센터 하나 뭐가 아픈데요 다 개피 센터 잡은거 같네 아까 2번 가지 하나 왔나? 2번 갔을거에요 이제 우리 끼뚜릉듯 레츠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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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에 있던 놈 A갔나보네 네 A갔네요 왜 가냐 가서 죽어주냐고 1번이에요 1번 개 유리한데 적배 아 나 죽었어 이미 너 그거 본다? 아 미친 보러갔는데 이미 와있더라 적배 에이 다 가서 죽어줘 그냥 그냥 와서 그리 하면 되는데 퍼띠는 애만 따면 되는데 아쉽네 퍼버리겠다 방심의 폐헤다 아니 오브이님이 캐리해주시면 되잖아요 네? 왜 캐리 안해주시는데요 네? 저는 복귀유저기 때문이죠 저도 복귀유저에요 어디서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계세요 저는 복귀유저고 저도 복귀유저에요 스나이퍼를 안한지 오래됐습니다 아이 저도 안했어요 라풀 만들고 서쳤지 콜옥같은거 스나 하나도 안했어 나 라풀만 했어 반샷 1번 아 진짜 반샷 이거 반샷 너무 심해 아 반샷 너무 심해 1번 드럭통 뒤에 2번 아래에 이거 가는거 맞는 판단 아닌데 네 스나 반샷이에요 가비힐 뭐냐 저거 나이스 캐스퍼만 잡으면 돼요 가비힐 가비힐 어 얘만 잡았네 나이스 라스트 에피 어 샷배다 에헤헤 여기 닦아 그냥 아직 안 죽었다 흐헤헤 근데 존나 위험했다 솔직히 아까 그거 상대가 상대가 진짜 개유리했다 쟤네도 멍청한게 긁었으면 이겼다 쟤가 웃음 해줘야 윈도우 와 니 드럭통에 두명의 두명이 세고있냐 스나 알 아 이 안갈란다 이게 맞는거야? 나 배서고 띄워야 되겠다 아ㅏㅏㅏㅏ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아니 근데 총알 넣푼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권총.. 권총알 넣푼 당했잖아 근데 그건 좀 그래요 스마 이렇게 못쓰게 만들어 놓고는 권총이라도 그래 좀 놔둬야지 권총 원래는 열한 발이였는데 지금 일곱 발이잖아 미친것들 그래가지고 다들 기간다 소스인데 요새 아니면 데저트 이글같은거 그런거는 어차피 한 발을 맞추려고 하는거니까 에바야 진짜 나 생각머리 없는것들 옛날부터 M45나 글록이나 이런걸 썼던 사람들은 없더라고 아이씨 시 에 갈까? 아 피해해 김라라 8번 아 점프 뜨는데 점프 뜨는거 딱 근데 우리 7번에 있는 애 저기까지만 먹고 안가는거 봐 개소름돋아 라라가 피해요. 라라. 자, 센터 오는데. 센터 있다. 센터만 봐라. 못 볼 것 같은데. 제가 라라만 잡아주면 돼. 라라나. 라라말고 다른 데만. 돌아서 오는 거 아니야? 돌아서 올걸요? 얘네들 3명이라. 뭐 1번 아니면 커넥터 그 다음에 7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삔죄하고 삐갔나? 아 돌아서 올 것 같았다. 여기 여기. 시간. 솔직히 시간만 버티면 돼. 됐다. 이겼다. 이거 지면 병신. 아 제발. 제발 지랄. 왜 칼로 지랄이냐고. 촉 쏘면 되잖아. 왜 칼로 지랄이냐고. 촉 쏘면 되잖아. 존나 쫄깃해. 아 나 진짜 존나 쫄깃했다. 방금. 아 진짜 개바야. 아 심장 안좋아. 어우 너무 쫄깃한데. 와 둘 둘. 삐둘. 넘어갔어요? 아니. 그 박스 뒤에 있었어. 둘 다. 박스 뒤에 있으나? 아 둘. 삐둘 그대로. 이거 삐둘 가야되는거냐? 삐둘. 삐둘. 패스 모른다. 낙하 사운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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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모르긴 하는데. 그래. 살살 하지. 어 쩍돼. 오브이가. 반피? 어 한피사십 정도? 다했누. 그럼요. 이번 판은 니가 다했다. 아멘